저 계단도 있네요. 저 위에는. 저 올라가 보시면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농악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서울 다치포로우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면민으로 구성되어있는거에요? 여기 고양이네요 저기 보이는게 옥동이에요 그리고 저 끝에 산이 갈라산이고 이쪽에 보면 풍력발전소가 6개가 보여요 연습은 언제 하는거에요? 농산이 바쁜데요?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하세요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서구에 국제회관이라고 명산밭에 국제회관 건물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신밭이라 그러나요? 평평에 지신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분을 다 없애고 이제 액분을 다 없애고 이제 액분을 다 없애고 이제 액분을 다 없애고 땅을 놓고 땅을 놓고 농사짓고 여기도 대풍이요 내게대로 풍년이 돼 나라 나라 밝은 나라 대상같이 밝은 나라 땅을 놓고 멍붕의 빛이 우리를 빛하시네 여기 저 보니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다봉이에요 다봉 다봉 사모님 차 한잔 마시고 갑시다 우리 여기는 그러면 최엄마에요? 도자기 빗는 거만 해요? 잠도 자고 먹고 다 합니다 우리 차 한잔 하면서 궁금한 거요 사장님한테 브리핑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 이쁘다 커피도 격지가 좋았어 그리고 분위기에서 놀러와도 되는지 아니요 하려고 뺀게 아니라 그냥 훈리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가 숲이었어요 사진을 보고 숲이었어요 그 같은 나라에 둥날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지금은 지금 자리를 잡아봤고 있어요 뒤로 이렇게 북지어가지고 주변을 하나하나 그 다음에 계획은 없어요 하다가 한정들이 죽히면 돼요 이러면 그 다음에 저녁이 이제 저녁이 100년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고 술이 좀 저녁이 되면 100년이 돈이 안되면 동네 친구들 많이 죽고 동네 전체가 100년이 저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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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의 저녁이 이용 이 자 Cold 후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